안녕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면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충남 천안시나 경기도 부천시 등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학설대회는 세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 만족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시너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로는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단 경영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열띤 논의와 대안 모색을 기대해 봅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발표자 1인당 30분이며 연속적으로 세 주제를 발표 듣고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입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공공기관이라 사실은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하면 이게 온라인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이 팬더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을 변화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받고 사실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 직접 이 주제를 발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면 저는 아마도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시면 지금 발제자가 두 명으로 돼 있죠. 이게 서상목 회장님이 하실 발제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이 두 가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접목하고 갈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고 나서의 제목은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많은 온라인상으로 추계학술 대회들이 열어지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어떻게 이 사회가 갈까에 대한 그런 예상적인 예견하는 학술 대회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래서 협의회에서 한 9건 정도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때의 주제가 조금씩 바뀌면서 처음에는 사회안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갈 건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보장체계 또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나누어서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걸로 했지 내가 왜 이런 걸 했으며 다른 데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체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갈 건가를 왜 고민을 할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가 팬덤이 오기 전에 4차 사단병혁명이 우리도 모르게 전 진전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느껴졌던 건 전 불평등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 우리가 이번 정권 들어와서 소속주도 성장이라든가 그 전 정권에서도 경제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52시간의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정권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배는 악화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부위 중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했던 게 1대 9로 바뀌는 그런 생각. 또 고용 절벽이 팬덤이 이전부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 시대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 향후 개편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는 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회보장 쪽에서는 홍경준 박스 홍경준 교수가 k-사회보장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고용이 가장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개편해서 전 국민한테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사회보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또 외국에서부터 들어온 가이가 앤더슨 그분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또 하나의 이슈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갈까. 우리가 계속 사회서비스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사회서비스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지원해주고 지역사회와 가는 것. 그런 전달체계 개편에서의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도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배경 하나에서 제가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가 2018년부터 도입된다고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하고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금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를 먼저 실행한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령화가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의 그런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재정 확보라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과 또 탈시설화라는가 그런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들 외국에서는 좀 해갔나 해서 외국에서 먼저 하고 있던 스웨덴이나 일본 영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사회적 경제와 커뮤니티 케어를 연결하고 가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저는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 잡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뚜껑은 열었지만 아직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고 가려고 늘 고민하는 단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생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단계로 나눠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게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큰 화두로서 내세웠고 복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8년 3월 2일 복지부에 커뮤니티 추진단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해서 제가 커뮤니티 추진단을 찾아가서 그 당시 황승연 단장이었습니다. 저희 협의에서 해드릴 게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제가 커뮤니티 케어 관련된 다섯 번의 정책 토론회를 기획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18년도에 5차에 걸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책 토론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3차 커뮤니티 케어 정책 토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50명을 보건, 복지, 다양한 영역에 있는 50명의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했고 그 당시 국장, 장재건 국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답변을 하고 이런 걸 갔는데 그때도 결론적으로는 합의점을 못 찾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참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거고 핵심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고령화가 이렇게 진전될 때 커뮤니티 케어는 갈 수뿐이 없는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사실은 14%가 됩니다. 고령화 치수가. 그리고 그 당시 예견으로는 2026년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 이 속도래대로 가려면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갈 건가? 탈시설화 그리고 거점 이런 것들에 많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에서 그때 위원장이 이건세 보건쪽을 맡고 계신 예방의학과 의사였고 그 안에 또 성공에 대해 김영둑 교수가 들어가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접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모델로 갈지. 그러고 해서 노숙인, 장애인, 노인 여러 가지 대상별로 가겠다는 의견들은 계속 나왔지만 결국은 그해 19년도 11월에 노인에 대한 청사진만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핵심이 전 됐던 게 부처 간에 협업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해요. 국토부나 행안부, 복지부가 협업을 해서 LH와도 같이 해서 거점,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하면 지역에 의한 케어가 되는 거죠. 지역 내의 케어가 아니라 지역에 의한 케어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나 병원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분이 바로 지역에 의한 케어가 안 돼요.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중간 거점이 있는데 그거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됐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에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 하고 나서 복지부가 생각했던 게 2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상별로 해서 이거를 10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하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69억 원인가 그 정도뿐이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신청, 신청하는 사업으로 가서 결국은 노숙인이나 장애인, 특히 노숙인은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고 되고 16개만 남아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것은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16개 중에서 보건과 복지가 협력해서 어떤 그런 사례회의를 하고 가는 그 부분이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도 평택형 커뮤니티 케어를 아마 고민하시는 게 아마 그런 거 보건의료와 복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대상한테 정말 지역에 의한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하고 갈까를 고민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홍선미 교수가 사회보장위원회에 계속 지금까지 인벌브돼서 연구도 하고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라고 했던 것을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분은 인력의 확충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포멀한 그런 돌봄보다는 가족 중심의 인포마이블 돌봄에 굉장히 치중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돌봄이라는 걸 가면서 인력이 계속 부족할 수뿐이 없고 돌봄이라는 전문성을 갖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인력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인력의 그런 문제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인력 부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아이티나 돌봄 로봇이나 이런 게 발달할 수뿐이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 개요보험이 도입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할 때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런 우리랑 같은 가지로 인력의 부족을 겪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돌봄 인력들을 들어와서 돌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피우고 했지만 이 돌봄이라는 게 문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인력 확충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죠. 우리 지금 사회 서비스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돌봄에 관한 종사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해서 인력 확충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적정 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과 이용 체계 구축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돌봄 서비스를 잘 가져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런 것들 또 이용 체계 바우처라는 것과도 이거는 연결돼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다양한 공급 집채 및 돌봄 경제 활성화 이게 사회적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성 확대로 가서 돌봄도 굉장히 큰 정부를 지금 추구하면서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하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수뿐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사각지대를 메꿔갈 수 있는 제3의 섹터 이런 제3의 섹터로 사회적 경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홍성미 교수의 지금 현재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점을 이렇게 했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오영인 박사는 보건 쪽입니다. 보건 의료 쪽.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이런 문제점을 내놨는데요. 아까 홍성미 교수님은 굉장히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그냥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했고 이 오영인 박사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 있을 때 모든 게 이런 재정인데 이 재정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갈 건가 조세로 갈 건지 아니면 기금으로 갈 건지 그런 문제 요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정춘숙 의원이 올해 11월에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지역통합돌본기본법을 지금 국회에 발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봤어요. 여기 이제 발취를 해야 돼서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기본법은 사실은 러프하게 기본이 되는 법률로 하고 나중에 뭐 그분 말씀으로는 시행력이나 이런 쪽에 구체적인 걸 느꼈다 했는데 제가 처음 읽을 때 딱 막혔어요. 처음에 그분의 목적에 뭐를 했냐면 통합 돌봄의 목적을 해놨어요. 근데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뭐죠? 커뮤니티에요. 지역 통합 돌봄은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통합 돌봄을 해왔습니다. 근데 통합 돌봄에 대한 설명만 있었고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통합 돌봄의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기본법이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거라는 내용들이 이 컨텐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또 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걸 가다듬고 하려고 뭐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법률화되면 굉장히 저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법률과 또 지침만 이런 게 한 번 딱 정해지면 그거를 다시 개정도 하고 바꿀 수도 있지만 쉬운 건 아니라 그런 좀 관심들을 갖고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컨텐츠화해서 갈 건지를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 정말 법률화를 재정을 하고 가야 될 건지 아닌가부터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재정 조달의 방안에 대한 거를 문제제기 했고요. 두 번째가 다직종 간의 연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만도 아니고 의료 보건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해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분이 의료 보건 쪽의 박사이기 때문에 의사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점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이 두 연구자의 문제제기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게 현 시점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영국에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옛날부터 태초에 영국이 자발적으로 됐던 게 전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발성에 의한 사회적 경제는 아닙니다. 제3 섹터로 해서 정부의 굉장히 보조금을 받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육성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나 해외 학회에 가서 우리 사회적 경제 이런 것도 이런 지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넌센스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좀 영국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하는 하나의 써클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걸 소개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실천되고 있는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세 개의 국가를 여기도 해놨어요. 스웨덴,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은 저는 이 세 국가에서 스웨덴, 영국은 법률을 제작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법은 아니에요. 영국만 커뮤니티 케어법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던 것들을 다 시공구, 지자체로 사회 서비스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스웨덴은 이것보다 먼저 92년도에 아들개혁을 추진합니다. 스웨덴만큼 이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회 서비스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굉장히 공공성을 강화된 게 스웨덴. 중간 정도의 공공성. 그리고 1번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민간을 활용한 공공성 강화. 이렇게 저는 좀 구분지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92년에 아들개혁을 할 때 굉장히 공공성이 발달된다는 게 의료나 복지, 의료특기 다 중앙에서 컨트롤했고 무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사회 서비스는 커뮤니티라는 우리나라의 시공구죠. 그쪽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이때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80세 이상이 되는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65세보다 80세 넘었을 때 일상생활이나 이런 지역에 의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날이라고 해서 80세 이상하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아들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사회 서비스 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런 개혁들이 있었던 거고 영국은 70년대 시범개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사실은 시작이 됐던 나라죠. 그 전에 이 탈시설화가 커뮤니티 케어에 그다지 작용을 하지 않은 게 영국입니다. 왜냐하면 60년대에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 오래 있었을 때 인권 문제로 인해서 탈시설화, 탈의연화 그런 것들을 했던 거 여기는 아마 노멀리제이션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그게 시작으로 해서 했던 게 나중에 커뮤니티 케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개혁의 특징은 여기서도 사회 서비스를 시공구 쪽으로 지자체로 넘기는 그런 구글 만들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했던 게 시범개혁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법률을 만들진 않았지만 2000년도에 개혁보험을 도입하고 개정을 통해서 2010년부터 지역포괄케어센터를 도입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합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사실은 130개에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서 130개에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의료보건에 대한 협력하고 또 재정을 한 대로 묶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의 특징을 보면 예산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시군구, 또 지자체에서 사회 서비스를 추진할 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3개국이 굉장히 개혁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됐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것을 좀 법제와 연계 및 통합으로 좀 나눠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국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것은 고령화와 사회보장 지출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부분을 지자체로 개혁하는 그런 것을 시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거는 벌써 60년대의 그런 탈시설이나 탈병원 그런 노멜라이제이션이 벌써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런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적인 것은 영국이 대처가 들어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공이 했던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민간 서비스 공공 확대를 좀 지향했고요. 그리고 정책으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증가하는 그런 지역에 의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고 또 하나는 그린피스인가? 그린피스 보고서에 보면 영국에서 했던 게 준시장 정책, 시장 논리를 많이 하죠. 민영화와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관해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원리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연계 및 통합 쪽에 보면 돌봄 기간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에 관한 모든 그런 공급자로서의 그런 다 사게 하는 그리고 산 것을 이용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비닌죠. 기간이. 그리고 인력에 관한 것은 케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학제 간의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것을 하고요. 또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런 팀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다학제 간의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그런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것들도 보건과 사회서비스의 공동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간 게 영국입니다. 사회적 경제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초창기 때부터 사회적 경제랑 사회적 협동자합이 자연적으로 폐생이 됐던 건데 그게 그렇게 존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쪽으로 그렇게 많은 걸 알지 못해서 이번에 이걸 하면서 좀 찾아봤던 거고요. 이 서클이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경제 쪽이더라고요. 협동자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공공의 중심이 돼서 하던 정책이 민간으로 넘어가고 같이 정부가 이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지만 이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영국 노인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충족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 셔플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가 만든 이 서클이에요. 이 서클의 활동하면서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이라는 게 대덕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가 주축이 돼서 만든 처음에 생협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생협을 하다가 이 대덕구에서 사회적 경제 돌봄 크러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성을 민들레에서 필요성을 감지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도대체 커뮤니티 케어를 하고 이 대덕구에서 돌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 대덕구에 있는 뭐라고 해야죠.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정부 지원 대상의 조건이 맞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꽤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그런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은 고령화 지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과 고용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서 필요한 게 그렇다면 우리가 뭘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마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에서 그래서 수업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했을 때의 강점은 공동으로서의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가치를 우선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윤리적이어야 한다. 지금 돌봄에 관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들 계속 확대만 이어지고 또 기관 운영에 크려한 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역사회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사회적 경제가 돌봄하고의 저는 중요한 부분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세 개의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한가가 건강리더 협동조합, 두 번째가 주인케어매니저, 또 서로 돌봄 협동조합 이거는 민들레에서 대덕구, 대전에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직 성과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있고 이런 게 그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역에서의 대학들과 이런 것과 연계해서 연구도 하고 이 안에서 지금 지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건강리더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자조적인 집단이고 예방적인 걸로 가려고 하는 게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보는 거 이거는 아마 중간집일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인 탈병원이든 바로 지역으로 가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서 한번 중간집에서 살아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돌봄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하면 처음에 이 민들레는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고 이게 2002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 의료가 다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않는다는 걸로 첫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게 이제는 돌봄이다 이런 걸로 필요성에 의해서 자발적인 협동조합으로 갔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했고요. 이러면서 지역의 욕구를 해결해 가고 또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나중이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윤 창출까지 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서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사례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제가 이렇게 돌봄의 부재 지금 우리가 거리 두기 사회 서비스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붕괴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누가 주체가 돼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굉장히 멘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서비스가 지금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에서 한계가 있고 점점 대규모로 지금 가면서 감염이 되고 이러한 돌봄의 부재에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지금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로 저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회 혁신 가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를 끌고 갈지 모르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자체형 커뮤니티 케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에 잘 지역에 맞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적 경제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적점을 찾아서 우리나라의 돌봄의 그런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발표 신화가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실진되고 있는 영국 사례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활성화 사례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실진되는 영국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발표하셨다면 좋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쉬움으로 돌리겠습니다. 다같은 시간 관계상 아쉬움으로 돌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